여름이면 바다가 생각나고 바다하면 부산이 생각나죠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해운대 나마다 앙코르 호텔입니다 해운대 백사장이 보이는 호텔도 좋지만 그런 곳은 가격이 세죠 이럴때는 가성비 있는 주변에 다른 호텔이 많습니다 나마다 앙코르 호텔도 그중에 한 곳이죠 제가 이용했던 룸은 트윈베드 룸 이었는데요 아늑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객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갖춰져 있는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었구요 화장실과 세면대 샤워시도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오븐 이면은 바로 해운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구요 올 여름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빠뜨린게 있었는데요 조식은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돼지국밥도 주문하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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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